김성수TV에서 긴급속보를 알려드립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요. 오늘 약 2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전당대회의 규칙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이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한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당대표의 권한 수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이고요. 또 투표 결과에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일반국민 10%로 가중치를 부여했던 것을 바꿔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일반국민 25%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여기에 또 예비 경선을 어떻게 컷오프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관심 포인트였는데요. 후보가 4인 이상일 때는 3인, 9인 이상일 때는 8인으로 예비 경선 당선 일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경선 선거인단도 현재는 중앙위원 100%로 다 컷오프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중앙위원 70%, 또 국민 30%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섞어서 진행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죠.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선거 룰에 있어서 이재명계의 적극적인 의사가 조금 더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전당대회 룰 개정은 결국 친명 측에 유리하게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공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당준비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큰 틀에서는 기존의 진행이 되기로 했던 원칙들을 그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김성수 TV가 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처음에 강력하게 우리 권리당원들이 특히나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펼쳐내면서 이 부분은 기존의 당권파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고요. 당권파가 정말 강력하게 원했던 당대표의 권한 조정은 실패하게 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더 유리한 경선 룰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TBS의 의뢰를 통해서 지난 7월 1일, 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념 1,000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35.7%로 압도적 선두를 차지했고요. 특히 주목해봐야 될 것이 당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72.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제대로 가동되게 됐을 경우에 사실상 이재명 의원의 압도적인 당대표 선출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딸, 양아들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민주당 꼰대 정당의 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팬덤 정치가 단지 팬덤에 끌려가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민주당이 과연 이런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개딸과 양아들이 합리적으로 이끌어나가고 그 안에서 토론에 의해서 일정 부분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체제가 지속적으로 관철될 것이고요. 이재명의 당대표 시대에는 더더욱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민주당을 쇄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정치 국면들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정말 오만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더 이상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촛불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의 룰 개정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긴급 속보가 들어오면 짧게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TV였습니다.